안녕하십니까 우디 봉성입니다. 보인도 도착하고 삼지짜리들 삼지밭 한 마리 세 마리 별로 오고 있습니다 괜찮은 놈이 오늘 동쪽 홍도동쪽 105m 왔습니다 하나 둘씩 고겨 나분도 괜찮은 놈 풀치 속에 큰 거 하나씩 빼고 있습니다 10시간만 해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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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디 봉성장님 오늘 꽉치고 싶어요 삼지는 삼지반들 줄로 탑니다 지금 현재 시각 11시 50분 여기 보십시오 3분까지 다 올라가 있습니다 11시 50분입니다 11시 50분 지금 현재 올라암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대물하고 시야 좋은거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베스님 보시죠 자 사장님 잠깐 보시 오징어도 작고 고등어도 작고 배도 작고 좋다 자 넣어보십시오 오늘 고기는 많이 나옵니다 시앓괜찮은 놈들 전체적으로 넣어보십시오 와 이거 시앓좋네 영어로 오늘 진짜 찌깁니다 아 소스 형님들 왔다 몇마리 탔노 시앓괜찮은 놈 새벽될수록 더더욱 큰기 물겠네요 자 오늘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기 자 보십시오 생미끼에도 올라오고 여기도 왔다 올라온다 여기도 오징어도 물어 떨었네 내장이 없는거 없게나 그걸로 파묻네 만색이 요 미끼 좋은데 자국 물었을때 만색이 쓰십시오 아까 그 요도 왔다 상부 이빨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색이 좋은데 만색이 고등어 그런것들이 대물이 많이 묻습니다 침이 아니면 그것도 짜 좋고 자 잠깐만요 사이좋게 하십시오 바리바리 오세요 구디오로 유튜브도 구디오로 찾아주십시오 오늘도 열심히 던지고 있습니다 다들 사안입니다 개인 간격 통일에서 최고는 없죠 4m 간격 자 안으로 보십시오 이리 넓게 싹 낚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꾸디오법 선장입니다 오늘 저는 망쿠라고 갑니다 와 시알이네 시알 시알 오늘 사진을 찍어야 되네 한번 보십시오 숲을 줬습니다 와 아따 고기 이럴